아아악! 아싸! 김바령 가슴이 멋지게 갑니다!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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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우리 앞에 있어 시원히 홀로 하시지만 그 사랑에 관한 하얀 한 개 같은 역사에 어울리는 것 같아 어땠처럼 훌륭이 찾는 남자의 맘 모든 것 같아 차라리 나를 보는 사람처럼 그대로 멀리 떠나세요 죽었을 때 그래도 눈물 보이던 그 여자 아 사랑도 모르는 여자 사랑도 모르는 것 같아 김화령 감독님 멋지게 소화하고 계십니다 아 사랑도 모르는 여자 이루는 모르는 것 같아 추억을 활렁만 쉬지만 사랑을 해봐야 하얀 한 개 같은 역사는 모르라 어땠처럼 훌륭이 찾는 남자의 맘 모든 것 같아 찬양이 눈물을 보내는 사람처럼 그때도 멀리 떠나세요 평소에 그때도 눈물 보이던 그 여자 아 사랑도 모르는 역사 아 사랑도 모르는 역사